WGAMES 기간 2022년 7월 4일 대비 약 6.7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0월 22일 86,4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23일 36,4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0월 22일 591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7월 25일 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WGAMES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5.30%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만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3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6만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7월 5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도하였고 2022년 7월 15일 가장 많은 2만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9.26%에서 약 9.47%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1월 11일 약 11.68% 최저 지분율은 2021년 8월 30일 약 8.7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240억원이며 2015년 1,224억 대비 약 409.6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903억원으로 2015년 318억 대비 약 496.7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0.5%입니다. 순이익은 약 1,562억원으로 2015년 341억 대비 약 357.4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5.04%입니다. W게임즈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84배이며 지난 2016년 14.0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5.58%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64배이며 지난 2016년 1.8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4.75%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11.31% ROE는 13.19%입니다. W게임즈의 시가 총액은 7,561억 1,07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19위, 코스피 종목 기준 238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5위입니다. 매출액은 6,240억 6,07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43위, 코스피 종목 기준 364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903억 6,44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6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9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1,562억 8,20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6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50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6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W게임즈에 대해 사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키움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9만4천원을 제시하였고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5만9천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7만8천2백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8만5천원에서 5만9천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6만1천7백원에서 4만1천1백5십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W게임즈는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7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7일까지 하락 추세 2020년 12월 7일부터 2021년 11월 22일까지 하락 추세 2021년 1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